이번에는 트레이빗이 비비큐의 마음은 스페셜 떡볶이 펀스 역시 육회비빔밥 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하아 벌써 꽃 폈네 런치 레이디 여기 위에 예쁘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데입니다 2022년하고 2024년 미슐랭으로 선정된 곳이네요 빌리기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베트남 퓨젠식 브런치네 주일별로 이렇게 스페셜 메뉴가 있네요 엄마는 여기 브런치 메뉴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어 프롬프리 더 괜찮을 것 같지 않아? 퓨젠식에서는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시켜봐 프롬프리 프롬프리 범봉웨이 그리고 보넷 보넷 네 네 네 오! 칵테일 예쁘다 파블웨이 음 음 굉장히 맛이 그윽해 또 꽃향이 되어 있으면서 입맛을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너는 무슨 칵테일이야? 리치 브랜드 음 음 리치 브랜드 아 아 딱 처음부터 딱 리치 맛이 나고 음 그 다음에 약간 베리맛도다 아 달달해 달달해? 맛있어 프롬프레르 새우 프리터 이거를 작게 부셔가지고 3초에 쌈 먹고 여기에 찍어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야채튀김 느낌 나는데? 잘게 부숴서 자 이렇게 싸서 우리 쌈처럼 싸가지고서 우리 쌈처럼 싸가지고서 우리 쌈처럼 싸가지고서 소스를 찍고 소스를 찍고 자 찍어서 자 찍어서 일단 이건 맛이 어쩔 수가 없는 맛 미터가 엄청 바삭해 아 그래? 새우도 핀싱하고 약간 그 스프링롤에 진짜 헬시한 버전 헬시한 버전 아 새우 살이 살아있어 새우 살이 살아있어 일단 요거에만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 음 진짜 프렌치하다 이게 실랑초랑 그다음에 새우랑 여기 요 소스 찌렸고요 이렇게 싸서 고수인가? 고수가 실랑초야 이렇게 야채소스에 찍어서 새콤달콤 야채소스에 찍어서 새콤달콤 야채소스로 칵테일 한잔 먹고 무슨 소주랑 먹는 것처럼 하냐고 와이 나아 프리터는 정말로 크런치하고 바삭하고 희귀하고 건강한 맛 괜찮았어요 고고에 자 이거는 이제 쌀국수에요. 베트남 시점은 쌀국수가 정말 빼먹을 수 없는 백미죠. 고기랑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 정도야? 계속 톤이 가는 맛. 원래 이거 뭐라고 그러지? 토지라. 나 이거 원래 안 좋아하는데. 선지. 아 선지? 어. 들어와? 빛대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아 진짜? 오. 그니까 여기가 리뷰가 2,000개가 넘는데 평점이 4.6이잖아. 저도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국물이랑 같이. 맛있지? 음. 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것 같아. 딱 알겠죠? 오 완전 이거 스테이크네.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처럼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빵하고 반미를 만들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파게트를 반으로 잘랐어요. 이제 만들어주세요. 감자도 올리고. 스테이크도 올리고. 그다음에 야채도 올리고. 핫소스도 넣어주세요. 핫소스를 묻혀서. 치즈도 넣어주시고요. 핫미 샌드위치입니다. 먹어볼게요. 와. 스테이크 장난 아니야. 와. 짭짤하게. 스테이크가 너무 부드럽게 잘 익었고. 이 바삭한 이 바게트에 딱. 그 쫀득한 신선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대박. 음. 맘에 든다. 아. 쌀국수이 이렇게 갈비탕처럼. 완전. 갈비탕이야 이거. 맛있다. 어. 내가 볼 때. 여기는. 벤쿠버에서. 정말 맛있는 베트남 음식점이 어디냐고 하면은. 다섯 손가락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나는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 진짜? 응. 그 정도야? 와. 오늘 왜 이렇게 인심이 후해? 맛있잖아. 구와바리타? 구와바리타. 너 여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다른 데 가서 너 파클 두 잔 시킨 적 한 번도 없잖아. 생각했던 것보다 구와바 맛이 많이 안나오고. 테킬라 맛이 드는데. 굉장히 많이 나요. 테킬라? 네. 아 멕시코 가고 싶다. 멕시코 맛이 있습니다. 한번 마셔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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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이거 아주. 극하도 깊은. 테킬라 썬라이즈 맛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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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많아. 진짜. 진짜. 다 중국 간판이야. 어차피 인생 고기 속 고기다. 말되네. 짠. 짠. 깔끔한데. YOU CAN ORDER LIKE CHINNOW COMBLEMEN. THIS ONE IS FOR TWO PEOPLE AND FOR THREE PEOPLE. 여기 이렇게 런치 메뉴도 단품으로 있고요. BBQ를 원하면 BBQ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프리미엄 미트 콤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는 뭐 먹을 거야? 러셀라 거. 오. 여기는 소주랑 같이 소맥 뭐니뭐니 해도 소맥이야 일단 불판이 나왔고 뭐 하여튼 여러모로 깔끔한 것 같은데 이 집 고추장 소스 그리고 이것은 피닛, 푸멘, 새삼 그리고 이것은 홈메이드 홈메이드? 오케이 땡큐 즐거워 여기 앞에 숨 들어서 안시나 그냥 한 번데 김동남 씨라고 나오더라 어떻게 해? 딱 켜가지고 딱 꼬박하기 밑에 뒷반찬이 일단 나왔는데 어때 맛이? 잔도 이렇게 얼려서 나와서 프로즌 네 감사합니다 아우 시원해 오우 땡큐 랩이 프리미엄 프리미엄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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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후추, 깨랑 마라가루가 특특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찍어먹어볼래요. 엄청 연한데 진짜? 깻가루하고 마라가루하고 다양하게 들어간 건데 이거 괜찮네요. 입맛에. 자 이번에는 이제. 이게 저거 한정쌀 아닌가? 한정쌀. 한정쌀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맛있다. 그치? 저 간정쌀에서 찍어먹어보니까 맛있어. 된장수씨가 한 번 먹어봐야지. 맛있어. 맛있어? 셰프가 한국사람이라서 그런지. 맛이 한 번 맛이야. 한정쌀도 기대된다. 진짜 다 먹는데? 간장소스에 찍어서. 간장소스에 찍어서. 미소가 절로 쥐어진다. 프라임 립을 지금 썰고 있어요. 이 집이 초코에서 진짜 맛있어. 마지막은 양념 소고기인 것 같아요. 상추는 엑스트라로 7불을 따로 내야 되네요. 소기 버섯. 너도 맛있어. 너도 맛있어. 저녁도 맛있네. 마지막으로 양념 소고기. 육즙이 얼마만큼 살아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냥 먹어볼까? 그냥. 어. 다른 양면 하지 않고. 어. 이깔 좋고요. 어. 소스 없이 먹을 거니까. 비비큐의 마무리는 항상 냉면입니다. 깔끔한 맛. 서비스낭이 말대로 깔끔하고 담백해요. 저는 비냉으로 시켰습니다. 비빔냉면은 어떤 맛일지. 한국사람들 입맛이 딱 맞을만한. 딱 적당한 반의 냉면이야. 여기 서비스로 지포를 주셨네요. 지금 저희들이 먹은 이 금액이. 236불 정도 나오네요. 추억에 잠길 만한 노래. 여기도 저희 부부들이. 한 끼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을 때. 자주 오는 곳입니다. 막걸리 한번 보여드려봐요. 이렇게 왕대포 한 사바라고요. 그 다음에 머릿고기 편육. 그 다음에 꼬투리볶. 볶음하고 먹으면 딱 적당합니다. 고기 편육하고. 고추하고 마늘하고. 딱 새우젓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정답이지. 볶음이 나왔습니다. 고추하고 마늘하고. 딱 새우젓에 찍어 먹으면. 고추하고 마늘하고. 국물이 많고. 고추하고 마늘하고. 오 다리입니다. 고추하고 마늘하고. 이 집은 콩나물이 살아있어. 맛있어. 맛있어. 별로 맵지도 않잖아. 딱 둘이서 나눠 먹으면 딱 알 맛있냐. 여기 와서 먹는, 이 고추리볶음하고. 이 돼지머리 누른 이 고기는 한국 생각나게 하는 맛인 것 같아요 이게 소박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 평소에 한국에서는 나아 부담없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맛 감자전도 나왔습니다 감자전이 나왔으니까 또 일은 해야지 감자주리 육불구구야 부담없이 한 번 먹는 거지 세 개 육불구구 닭또이랑 아구침이 나왔습니다 안주가 나왔으니까 또 한 잔 먹어야지 아... 동돼? 이 집은 콩나물이 살아있는데 아구찜에 콩나물은 어떤가 보자 괜찮네 오, 진살 막걸리 한잔 하세요 새우도 들어있네 새우 맛이 강하지 않아 응 맞아 구아카모리 멕시칸 그릇 아 여기 카라오케도 할 수 있나 봐 문젤란다 돌속 비빔밥처럼 도 approximately 돌솥에 County придерж reacting 툼시 시즌 wifi 그리고 소스 사이즈에티컬이 커져있다 칵테일은 사이즈가 다르다 거의 세수 때야 수준인데 네 손이 이만한데 어 완전히 대박이다 깜배 네 이게 스트로베리 마가리따입니다 맛 어떠세요? 아 멕시코 가고 싶어 멕시코 생각나는 맛이야 아 이게 멕시코에서 유명한 맥주야? 네 그중에서 두 가지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게 코로나는 모델로인데 네그란 모델로는 말 그대로 네그란 블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흑맥주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네 오 왓 소스 이즈다 그린 소스 그린 소스 네 스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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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하고 레드 어 허니당인 것 같은데 어 둘이 먹어도 충분하겠다 그치? 응 덜고 음 스테이크도 덜고 어 맛을 먼저 보시죠 네 음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선인자하고 같이 네 알로에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하네 음 음 되게 담백하면서 음 닭고기가 되게 신선한 느낌이네 음 여기 보니까 네 이 밥하고 이 소스 국물 있잖아 네 이거랑 해서 먹으니까 간이 딱 맞아 감칠맛 나는 느낌이야 새우가 엄청 커 음 음 딱딱 이 소스가 제일 마음에 든다 네 돼지고기 가른 거를 이렇게 우리 떡갈비 비슷하게 만든 거 네 또띠아도 후바로 주문을 했거든요 여기다 싸먹어보려고요 뭐 뭐 넣는 거야? 저는 일단은 캡터스라고요 어 바테몰리 음 오 진짜 너무 따뜻해 이게 진정 타코지 뭐 밥 좀 넣고 나도 캡터스 음 어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따뜻해서도 응 치킨하고 양파하고 닭가몰리 음 음 음 음 맛있잖아 약간 고기가 간간한데 이 또띠아가 중화시켜줘 그치? 응 맛있어 건배 돌판에 계속 음식이 있어서 음식이 안 식으니까 좋네 여기는 서리세츄럴인데요 오늘 벤쿠버 절친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 들어가시죠 아직 안식 건배 건배 오 이건 꽤 세다 도두카랑 위에는 완전 스트로베리 뿐인다 랍스터 코브 샐러드 랍스터 코브 샐러드 맛있겠다 너무 조심스럽게 여기 여기 칠리콘 칠리콘 피자가 나는 기대된다 맛있겠다 치즈를 먹어봤거든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짜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빠삭빠삭하고 음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짜고 맛있냐 이번에 삶은 그 정도가 딱 먹기가 좋은 느낌이야 그치 이 얘기만 했어 어떻게 이렇게 땅을 먹게 삶으냐 잘해 드셔보셔요 이게 랍스터 통다리살이었네 음 디저트가 아주 예술적으로 나왔는데 가야라는 하식점입니다 옆에 핏가게도 있네요 역시 유튜버 역시 유튜버 역시 유튜버 역시 유튜버 네 축하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다 소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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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육회 비빔밥 와 푸짐하다 진짜 맛있는데 브레인 펀치킨 와 엄청 푸짐하다 맛있겠다 대박 이거는 그니까 양파로 얹어준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파닭 여기는 양념치킨 파닭 여기는 양념치킨 파닭 이거는 잡채 오 잡채 양이 엄청 많다 웨이버 치킨에 같이 나오는 건데 양이 엄청 많네 이거는 스페셜 떡볶이 양무탕 저희들이 어디를 갈 거냐면요 밴쿠버 다운타운에 꼼장어를 파는 포장마차가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직장생활할 때 그래서 먹었던 포장마차의 꼼장어 같은 게 있을까 추억을 향유하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를 놔두고 스카이 트레인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완전히 차이나타운이네 밴쿠버 살면서 여기 차이나타운을 이럴 시간에 걸어본 적이 없네 보습 보차 걱정을 비어 엄청 크다 물질 안파라는데 이렇게 또 새 놨어 귀엽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소박한 분위기의 포장마차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전식으로 꾸며놓은 그런 소주 바네요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거는 꼼장어구이가 있다고 해서 온 거거든요 지금 2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리는 중에 사이드 디쉬 같은 건 없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하네요 제가 기대했던 그런 소박한 그런 포장마차는 아닌 것 같아요 땅소주 들이키고 있습니다 네 한 40분 만에 꼼장어 볶음이 나왔는데요 여기 소금장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야채하고 꼼장어의 그 쫄깃쫄깃한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이 황소개구리 요리를 봤는데요 지난번에 못 먹고 드디어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요 80불이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엄청 커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솔직히 아니 이것은 다 이거 짜르 먹겠는데? 이제 뼈를 여기다 담으라고 죽었어요 이따 먹어보자 아래 거 개구리 이 따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지금 개구리.. 무슨 치킨처럼 생겼어. 개구리 다리가 이거 완전히 치킨처럼 생겼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이게 다리뼈예요. 준비됐나? 응. 치킨 같아 치킨.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비주얼도 치킨인데. 이거 완전히 진짜 치킨이다. 양념 맛이 좀 강해서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먹기에는 조금 양념이 강한 편입니다. 나라 양념 치킨 맛이야. 응? 이번에는 크레이비쉬. 크레이비쉬를 한번. 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응.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양이.. 이게 간이 맞아. 엄청 깊어 이게. 안에서 끓여놓은 거 엄청 많아. 우리 다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지. 양이 엄청 많아요. 4명 먹었어, 4명. 4명이 먹을 수 있는 양. 지표바다. 타이트. 그 까불이 이렇게 포장해서 우네. 개불이 엄청 진산하네. 오오오옹. 뷔. 4명. 타이트. 옴. 개불이 이렇게 포장이 해서 우네. 개, 불의 비. 이렇게 진짜 맛있을까? 한손해 진짜? 새우의 제일 맛있는 부분은 어 어린이 음, 이게 녹진한 맛 먹기 좋은 맛 먹어볼거야? 아 맛있겠다 저는 블랙홈을 시켰는데 블랙홈이 에스프레소 커피소스랑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벌꿀 벌꿀 허니소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트로베리 야 우유맛 진짜 진하지 않냐? 대박인데? 단순 단순 단순